안녕하세요 데일리룸입니다 오늘은 어반스토프의 여름 컬렉션을 준비했는데요 일상에서의 컴포터블 웨어를 지향하는 시티보이 캐주얼룩 브랜드로 데일리한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영상 잘 봐주세요 첫번째는 시티보이 느낌의 코디로 연출해줬습니다 상의는 스트라이프 피켓 티셔츠인데요 발매기념 10% 할인가로 4만원대에 판매중입니다 카라가 있는 디자인으로 일반 티셔츠보다 심심하지 않게 코디할 수 있어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캐주얼한 느낌을 더해줄 수 있고요 앞면에는 포켓 디테일이 있어서 시티보이 룩같이 캐주얼한 코디에 더 잘 어울립니다 코튼 100% 20수 원단을 사용해줬고요 덤블 댐타워싱을 통해 세탁을 통한 수축률을 최소화했습니다 드랍숄더와 오버핏 실루엣으로 여유롭고 편안한 느낌의 코디에 활용하기 좋고요 저는 라지 사이즈를 선택했는데 총장이 76cm인 제품으로 엉덩이를 충분히 다 덮는 기장감입니다 제품 자체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버핏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M사이즈를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컬러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의는 카고 포켓 벌룬 팬츠를 매치해줬습니다 뒷면에는 하프 밴딩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고요 전면부의 투턱 디테일로 활동성과 디자인까지 챙겨줬습니다 카고 포켓 디테일로 높은 수납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용도도 높여줬고요 밑단에는 다트 처리로 어반스턤프의 시그니처 벌룬핏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16수 고밀도 트윌코튼 원단을 사용해줬고 바이오워싱으로 에이징된 느낌을 제공합니다 컬러는 베이지와 올리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티보이룩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바지 컬러는 베이지색이나 카키색이라고 생각해요 오버핏의 제품을 매치해서 시티보이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해줬고요 바지와 톤온톤 느낌으로 오렌지 컬러를 매치해줬습니다 여기서 코디가 약간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모자를 같이 매치해서 좀 더 캐주얼하면서 시티보이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디는 스트릿 느낌으로 코디해줬습니다 상의로는 빈티지 로고 피그먼트 티를 매치해줬어요 피그먼트 워싱을 통해 빈티지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코튼 100%의 16수 원단을 사용해줬고요 이 제품도 오버핏의 실루엣으로 스트릿한 무드를 연출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라지 사이즈를 선택해서 총장이 76cm인 제품인데요 저와 스펙이 비슷하다면 M 사이즈를 선택해도 여유롭게 착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뒤로는 실리콘 나염 디테일이 있어서 빈티지한 무드를 더해주는 것 같네요 하의는 듀러블 롱 벌룬 팬츠를 매치해줬습니다 하프 밴딩으로 착용감이 편해서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고요 투턱 디테일로 여유로운 핏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십수 트리코튼 원단을 사용해서 모양을 잘 잡아줘요 어반스토프 특유의 벌룬핏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고요 핏과 착용감 그리고 무난한 컬러로 손이 정말 자주 가는 제품이에요 컬러는 활용도가 높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컬러를 다 가지고 있고 입어본 경험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스트릿 코디에 모자를 빼놓을 수 없죠 나일론 소재의 립스탑 원단을 사용해서 생활방수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모자 뒷면에는 버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이즈 조절과 탈부착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블랙 컬러로 다양한 코디에 활용할 수 있고요 나일론 소재로 주름 걱정 없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디는 요즘 핫한 블록 코어 룩으로 연출해줬습니다 실제 유니폼과 동일한 저지원단을 사용해줬고 유니폼과 같이 직자수와 아플리케 자수를 넣어준 제품입니다 앞뒤 절개와 배색 디테일로 심심하지 않은 코디를 해줄 수 있고요 라지 사이즈를 선택해서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76cm의 총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 코어는 축구 유니폼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이런 디자인의 제품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단어였습니다 이번 시즌에 핫한 제품인 만큼 이런 디자인의 티셔츠를 통해 좀 더 재밌는 여름 코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는 블랙과 블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지는 퍼티그 포켓 하프 팬츠입니다 하프 밴딩으로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고요 퍼티그 포켓 디테일로 실용성도 높여졌습니다 오버핏의 실루엣으로 시티보이나 스트릿한 코디를 연출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라지 사이즈를 선택해서 총장 51cm인 제품인데요 너무 과하지 않은 기장감으로 부담없이 입을 수 있습니다 컬러는 카키와 브라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코디에도 나일론 캡을 같이 매치해서 유니폼과 잘 어울리는 좀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줬습니다 오늘은 어반스토프의 제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원픽은 높은 활용도와 편한 착용감으로 손이 자주 가는 듀러블 롱 벌룬 팬츠입니다 이 제품 말고도 캐주얼한 코디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한 번씩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